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 사자의 프로젝트를 맡은 박아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타 날씨 엄청 덥죠?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다른 곳 가지 않으시고 저희 영화 사자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에 저희 무대 인사상 가장 많은 배우분과 감독님과 가장 많은 배우분님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큰 방수를 모셔드리겠습니다. 큰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aaaaa 으아아아!!!! 아 오늘 왜 이렇게 심 amusement? 자유래ешð 여러분 같이하注意idad,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오기 전에 호견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날 저희 영화 보기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열심히 찍은 영화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다름이 있습니다. 영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번까지 되게 열심히 찍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사전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겠어요. 앞으로도 영화 하는데 좋은 저녁의 춤을 추게 그런 영화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안입니다. 너무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을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전 뭐랄까 네 저희는 정신때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찍었고 지금까지 계속 상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그 또한 감사드리고요. 그 또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가장 저희한테는 힘이 나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화 생일께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성형의 정세윤입니다. 어 저기 재원준도 있네요. 저는 마블 히어로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국형 히어로즈 영화에 착석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어주어주어주어주역 이거 이제 회화에서 이슈 Bul alguns사람 laughing 끝에서 정말 다양한 장르가 꼭 없어서 잘 녹아들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장치에 어려운 놈이 있는 만큼 영화 재밌고 시원하게 관람해 주시고요. 영화 보수가 난 다음에도 꾸준히 저희와 함께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으실 때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끝까지 큰 도움이 되길 고맙습니다. 그럼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저희 그만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마지막! 마지막! 오빠!